빠졌다, 나이빙 하, 존잘 그래서 내가 3일 뒤에 모임을 가야 되는데 내 얼굴에 뭐 묻었어? 응 근데 왜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? 그냥 수지가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안녕, 부끄럽게 어? 누아야? 그냥 누나의 모든 순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지 더 간직해 음, 귀엽다 너무 귀엽다 간직해 귀여워 아, 됐어, 그만해 아, 흠 흡수는 거 왜 찍는 거야? 이거 어디서 났어? 다른 순간 너 놓치고 싶지 않아서 뭐야, 왜 이래? 누나의 모공까지 내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 뭐지, 모공까지 간직하냐 아, 진짜 이 전화도 안 받고 유타 어디 간 거야? 나 찾았어? 나 찾았어? 야, 모르게 못 먹어 너를 담고 있는 거지 너를 담고 있는 거지 졸라, 어떡해 하아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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